어? 내 노랜데? 아, 이거. 이 노래를 불러? 실력자 맞아. 실력자 확실해요. 아, 설마. 뭐야, 이게. 알고 있어. 진짜 다 얘기해요? 연기한 거예요, 그럼요? 김명욱, 김희철, 김종훈. 이 네 분 중에 관계가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. 응치실 것 같아요. 멤버의 동생이라고 하진 않았어요. 친동생이 아닐 확률이 높죠. 아까 리우 씨, 그때 이거보기 한다고? 이 노래 너무 좋은데. 아, 나 막 진짜 긴장했어. 나도 긴장했어. 긴장했어, 긴장했어. 어쩌면 우리 어쩌면 우리 아무런 감정도 어쩌면 우리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별을 준비해야 했나 봐 아,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서로 아플 것만 생각했지만 그랬던 기억 마셔도 이제는 사라지나 봐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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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한다. 잘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